김태웅 부의사, 박동원인 군수, 김봉만 도의원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민의힘 정책을 우리 금상군 발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을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꼭 당선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지사, 박동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모두를 선출해 주시고 최명수를 군의원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우리 금상군의 집행과 함께 군의원으로서 건전한 견제와 군수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금상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